교수리 100일 잔치 준비하는 중입니다 너무 예쁘다 어떻게 교수리 아버님 교수리 옆에 가세요 완전 공주님이야 너무 예쁘다 어떡해 어떡해 축하드립니다 여기있어 뽀뽀야 웃어라 소초라 안녕 고마워요 사랑해요 소초라 오래오래 건강하게 안녕 야 야, 음식이 진짜 올라온 거 같아. 아, 이거 식당도 페이비. 아, 이거 식당도 페이비야. 굿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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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하시는거세요? 네 유튜브도 지하이가 유명한 스타이예요 아 그럼요? 네 이렇게 공고되겠다 모자도 너무 이쁘네 모자도 너무 이쁘네 아 진짜 와 아 미치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 불러? 네, 이거 할게요 대기 축하한다고 불러요 시작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대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생 대기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부끄러워 아이 예뻐 감사합니다 고소라 고소라 고소다 고소다 고소에 에이 아이템이 너무 웃기지 않아? 고소라 고소라 오래오래 잠시하라고 오래오래 살아야돼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고 시리아빠 아이고 시리아빠 미안해 미안해 귀 다시 해줘야겠나 너무 이쁘다 완전 구슬일꺼야 너무 이쁘다 이보 찰단지다 카메라 맨들 감사합니다 구슬이 만세 개성대 만세 개성대 이보는 이보는 말이야 이보을 해 이보을 이보을 하나 달아 이보 전세 어 지금 유튜브 아마나 아 화질이 저거 보세요 화질이 바람이 좀 더 좋아 우리도 다시 자기만 하나 찍자